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들, 그 중에 불법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적법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관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수집하고자 불법 감청을 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감청이라 함은 내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대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즉 다른 두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거나 세 사람이든, 그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내가 임의로 녹음을 하면 이는 불법 감청, 즉 도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불법 감청, 도청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법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은 국가의 업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지 일반인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대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됨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수집하고자 불법 감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들이 이제 오셔서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외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 사실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은 조급한 마음에 사실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제일 유용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에는요. 그럼 예를 들면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집 안에 만약에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하는 불륜념을 집으로 데려오는 것 같다. 그러면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집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까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침입도 성립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제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별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슬아의 아이들이 세 명이나 있었어요. 특별히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많이 크고 나서 뭔가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남편한테 좀 추궁을 하죠. 근데 이제 추궁을 하면 있는 대로 얘기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때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추궁을 해서 당신 누구 만나지? 만나는 여자 있어? 또는 만나는 남자 있어? 언제부터? 어느 기간 동안에 만났어? 아니면 뭐 모텔은 갔어? 잔 적은 있어? 아니면 몇 번이나 만나? 식사만 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내가 임의로 녹음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유도신문을 해서 증거를 취득하시면 제일 좋은데 아니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남편 또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너 혹시 누구 만나냐? 지금 누구 만나고 있지? 이게 이제 아는 것처럼 물어볼 수 있죠. 너 누구 만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구야? 전화번호 나한테 알려줘. 아니면 오텔에 간 적 있지? 내가 카드 명세서에서 봤는데? 이렇게 유도신문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전화로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두시고 배우자와 바로 통화를 하시면 사실 가장 정확하게 녹음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증거를 취득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많이 권유를 드려요. 직접 대면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녹음기를 이렇게 켜두면 그걸 옷에 숨길 수도 있고 요즘에는 녹음기가 다양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펜을 형태로도 나오기도 해서 펜을 꽂고 할 수도 있고 주머니에 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녹음의 상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전화로 자동 녹음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바로 배우자한테 전화를 해서 단도직적으로 유도신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증거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분은 그런 상황이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남편이 있는 대로 얘기를 안 할 것 같기도 했을 수도 있고 막상 물어보기가 좀 두려웠을 수도 있고 의심만 되는 상황인 거지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차량에 녹음기를 부착을 합니다. 이제 불법 도청이 되겠죠. 이제 부착을 했더니 이제 거기에서 상간녀가 그 차에 탑승을 해서 서로 나눈 대화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상간녀와 차 안에서 전화로 통화를 한 내용 차 안에서 이제 성관계를 한 이제 내용까지도 다 녹음이 됐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블랙박스가 있죠. 블랙박스는 영상도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에는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절도나 자동차 수색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분은 녹음기를 이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영상은 없었고 음성만 녹음이 된 거죠. 그 음성 이제 녹음 파일을 보니까 이제 남편이 상간녀와 서로 애정 행각을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는 너를 단지 뭐 성관계 파트너로만 생각한 게 아니다. 뭐 진심으로 사랑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너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속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뭐 그런 당연히 연인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면 부정행위에 대한 굉장히 유력한 증거죠.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을 확인하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다는 게 다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또 녹음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 그래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 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내용이 또 녹음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위자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뭐 상간녀한테 또는 상간남한테 상간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아니면 배우자한테 이혼을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그 손해배상 금액 즉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 기간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만났느냐 그 다음에 그 정도 얼마나 자주 만났냐 손관계는 했냐 손관계 얼마나 자주 했냐 살림을 차렸냐 이런 부분 그리고 누가 더 적극적이었냐 뭐 한 사람을 거부를 했는데 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회유했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다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났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사실 없어요. 없지만 녹음 서로 대화 내용을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내가 확인하다 보면 아 그래 뭐 우리 기념일이 언제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 언제가 100일이지 우리 언제가 1년이지 아니면 맞아 우리 그때 어디 여행 갔는데 되게 좋았어 우리 그때 어디 갔는데 거기 분위기 되게 좋았지 뭐 그때 우리 어떤 모텔 갔는데 너무 좋았잖아 이런 얘기들 그러면 뭐 모텔에 갔는데 거기 분위기 좋았잖아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잖아 뭐 그런 얘기들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고 사실상 이제 언제부터는 적어도 만났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두 사람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사실 확인하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동안 녹음된 걸 들어보면 사실 이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동의 없이 이렇게 임의로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이것을 이제 본 사건은 아내가 상관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인데 여기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의뢰인께 아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불법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고소고발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고지를 드립니다. 이제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은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죠.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범죄 성립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뭐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뭐 선고유예나 좀 중화의 경우에 집행률까지 가는 경우들도 저희가 보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정이 참작돼서 그렇게 큰 처벌,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어쨌든 형사처벌을 받으면 정가자가 되신다. 그럼에도 이 증거를 사용하겠느냐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이걸 써야겠다. 이 증거를 써야 내가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받고 또 망신을 주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은 사용을 하겠다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불법하게 취득한 이 증거를 이제 민사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만 할 경우에는 이제 관할이 민사재판부가 되는데 이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증거로 사용이 되느냐 의 문제인데 이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에서는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됩니다. 즉 증거로 채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증거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칙을 그대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맞지만 이제 이걸 이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쓸지 말지는 법관의 재량이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관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부정행위가 너무 괘씸하다 라고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이 증거가 설령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해 주시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서면을 잘 써야 됩니다. 주장을 잘해야죠. 변호사가 주장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못된 놈이다. 또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어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겠죠. 또는 이제 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 사람이 정말 가정을 버린 파렴치한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를 하고 또 상관자 또한 사실상 나의 배우자는 이 부정행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계속 끊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관자가 오히려 접근을 적극적으로 했다. 적극적으로 유혹했다. 라는 부분을 또 어필하면 상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좀 더 참작이 될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더 불법성을 강조를 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판사님으로 하여금 아 이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강하게 응징을 해야겠구나 라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설령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을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사안에서는 이 위법하게 수집된 불법 감청된 불법 도청된 녹취록이 증거로써 채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는 3천만 원이 인정이 됐어요. 상관녀가 원고인 소의 남성의 아내한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상관자가 배우자가 아닌 상관자가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은 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된 거거든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상 그 녹취록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주요했고 그 내용을 보면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가 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성관계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서 뭐 했는데 되게 좋았고 나는 그런 파트너만이 아니고 그런 성적인 내용에 관련된 녹음 파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판사님도 노하셔서 위자료는 3천만 원 인정을 해주신 거고 그런데 본 사건에서 상관녀가 오히려 원고한테 반소를 청구합니다.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똑같이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죠. 본인도 피해자라는 거죠. 본인과 남성이 대화하는 것을 힘의로 녹취했다. 그건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정신적 고통을 얻었으니 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원고가 상관녀 부모 그 다음에 이 상관녀도 유부녀 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녀의 남편 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바람폈다. 성관계도 했다. 단속 좀 잘해라. 라고 알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 그리고 집에도 찾아갑니다. 이 상관녀는 주장한 게 집에 쳐들어왔으니까 주거 침입했고 또 남편한테 알렸으니까 명예훼손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고통을 받았으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위법행위 형사적으로 위법한 행위 그 다음에 주거 침입하고 남편한테 알린 행위 이것도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이것까지 해서 본인이 고통을 얻었으니까 이에 대한 위자료도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은 이 상관녀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셨으나 위자료 금액은 50만 원만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판사님은 이미 이 상관녀의 편이 아닌 거죠. 그래 설령 원고가 불법을 저질렀어. 통신비밀보호법도 위반하고 집에 찾아가고 집에 찾아간 것은 주거 침입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알린 거 남편한테 알린 거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주변에 내 아내가 바람폐서라는 걸 알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이나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될 소지는 있으나 그거 잘못했다. 잘못한 거 맞으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상관녀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의 불법성이 더 중하다. 그리고 당신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됐고 그리고 유일한 증거가 이 녹취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 하며 원고가 잘못한 부분은 있으나 당신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50만원에 불과하다. 금원으로 환산하면 50만원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사님의 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법 위반을 한 건 맞는데 사실 원고의 입장이 되는 아내들 남편의 입장에서 진짜 답답하죠. 그리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행을 할 수도 있는데 또한 쉽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녹음기를 부착하는 게 편하긴 해요. 편한 방법이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령 이게 법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환사님은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법학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지향하면 안 되죠. 지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해서 자동 녹음을 하시거나 당사자끼리 아니면 상간녀나 상간남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거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죠. 대신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적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 질문지는 변호사 도움 통화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바로 물어야 됩니다. 너 그 여자 언제 만났어? 너 그 남자 언제 만났어? 너 상간녀 찾아갔을 때는 우리 아내 언제부터 만났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남편 언제 만났어? 거기서 만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남편이 다 다 말했어. 우리 아내가 다 나한테 얘기해줬어. 라고 하면서 상간녀한테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협박을 하시면 안 됩니다. 협박이라 하면 너가 나한테 다 얘기해주지 않으면 내가 너 주변을 다 알리겠다. 회사에 찾아가겠다. 이거는 협박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그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캐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적법합니다. 그 과정에서 좀 강압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 말했는데 너 성관계도 했다며 너 몇 번 잤어? 라는 것들은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한테도 내가 그 부분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만났어? 그 다음에 거기서도 만났나?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즉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강압적으로 좀 단호하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물어보실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지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 뭔가 우유부단하게 한번 빌미를 주시면 상대방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의 간접적인 정황을 확보하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 취득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상간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본인이 바람폈던 남편 또는 아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내가 소송 안 할 테니까 다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다 믿고 자백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거짓말을 한 게 문제가 될 수 있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상간년은 상간남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나 뭐 당신한테 소송 할 생각 없어 그래도 내가 좀 알아야겠으니까 다 좀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나중에 상간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이혼소송에서 그 자백 녹음 파일을 활용하거나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됐는데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뭔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도하실 것은 어느 정도 정보가 취득되면 남편 또는 아내한테 바로 물어보시고 상간자의 인척사항을 확인하시고 핸드폰이 열려 있다면 그 핸드폰에서 상간자로 추측되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를 녹음하거나 만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는데 지금 다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소송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해볼게. 라는 정도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자백을 당사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장 주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법을 위반하시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이러한 불법 감청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이 소송을 제기한 쪽의 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즉 판사님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사건도 앞사건과의 차이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또 자녀도 없는 그냥 일반 사실형관계였습니다. 이제 사실형관계를 쭉 이어가고 있는 찰나에 상대방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영업에 거래처가 있었겠죠. 그 거래처에 있는 직원과 좀 자주 보게 되니까 썸관계를 통해서 연인으로 좀 발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의심을 하는 정도죠. 다 이제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채시는 것 같습니다. 행동이 좀 달라졌거나 예를 들면 집에 자주 안 오거나 전화를 받게서 받거나 외박에 잤거나 특별히 약속 계속 약속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외모에 좀 신경을 쓴다든지 그러한 단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거죠. 즉 통칭하면 가정에 뭔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본인 자신과 외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셨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모를 많이 갖고 나가서 전화하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다가 의심이 되니까 뭔가 증거를 수집해야 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좀 이상해서 남편한테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있지 누구누구 너 자주 만나던데 그 사람이랑 연인이냐 성각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정도 연인관계였던 것 시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따로 녹음을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녹음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녹음을 하지 못하신 거죠. 자백하는 것은 무조건 녹음하셔야 되고 적법하고 증거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하신 거예요. 못 하시고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대신 앞으로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휴대전화에 위치추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겠다. 내가 너 어디 가는지 내가 다 볼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를 하는 위치추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통화하는 모든 내용이 다 자동 녹음되는 것으로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남성분은 일단 위치추저 어플리케이션만 설치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다. 내가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건 내가 동의할게. 나도 당신한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 건 내 잘못이니까 내가 조심할게. 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설치된 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본인의 위치를 다 아내가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조심하겠죠. 그래서 어디를 갈 때도 뭔가 아내가 의심을 살만한 장소는 가지 않고 의심을 살만한 장소에 갈 때는 폰으로 회사에 두고 갑니다. 당연히 아내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텔 같은 데는 안 가게 되겠죠. 거기 가면 위치가 추적되니까 그래서 이 남성이 생각한 것은 본인의 자영업을 하니까 회사로 사무실로 그 여자를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에는 회사로 뜨니까 아내 입장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여기 두고 그런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대화를 하거나 하는 것들도 자동적으로 외부에 이런 것들도 좀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상간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녹음 기능 설정이 돼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내용도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치는 회사인데 그때 남편이 오라고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그 상간자와 통화했던 내용이 일단은 다 녹음이 됐고 또 어떤 부분이 작동이 돼서인지 이 사람이 여자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무실에서 서로 대화했던 것들도 다 이제 녹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정기적으로 그걸 확인하니까 남편이 집에 와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됐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 있게 뭐 통화 그냥 폰을 건네고 어차피 당신이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통해가지고 다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폰을 그냥 건네줍니다. 이제 그 안에는 그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통화 내용들도 다 백업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대화 내용이 다 이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남편은 모르죠.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녹음 파일을 다 가지고 옵니다. 취득을 한 거죠. 이제 그 자동 녹음 설정은 아내가 한 것이고 아마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연동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던 거죠. 알리지 않고 그 파일을 다 취득을 한 겁니다. 이제 소송에서 이 아내분은 그 녹음 파일까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에선 증거를 획득하지 못하셨으니까 그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녹음 파일 제출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남편이 동의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녹음 기능도 있으니까 다 동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통신비일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이제 남성은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내가 동의를 했지만 자동 녹음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제3자 즉 상간녀와 이 남편 즉 아내 입장에서는 제3자들인 거죠. 대화 당사자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인 거죠. 제3자들의 대화를 그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감청이고 이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사건이 갔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그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이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휴대전화를 일단 두고 그러고 나서 피고를 즉 상간녀를 만나러 가겠다 라고 말하고 또 피고에게 즉 상간녀에게 애정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 추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 추적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위치 정보에 관한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것은 위반은 아니다. 위치 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지만 또한 이 녹음 파일은 녹음을 임의로 한 부분은 제3자 간의 대화를 임의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불법 도청에 해당됨으로 이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 사례와 이제 모순되게 판시를 하셨죠. 이거는 이제 판사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이었고 법률이 아닌 사실혼이었고 사실혼이었고 또 아이들이 있지도 않았고 그 사실혼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그 정도가 앞 사건에 비하면 그렇게 중하지는 않았던 사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불법을 저지를 만큼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 사용할 만큼의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들이 형사로 고소를 했다면 일단 범죄 성립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느냐 또한 이 민사사건의 판결도 어느 정도 참작은 될 것이고 실질적인 그 부정행위의 정도가 얼마나 중했을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얼마나 컸을지가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을 할 텐데 정도가 참작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부정행위가 중하고 피해가 더 컸더라면 형사로 설령 고소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좀 경한 처분을 처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사실혼 기간이 꽤 길고요. 거의 한 15년 이상 정도 됐고 미성년자 자녀도 두 명이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분도 좀 분노조절 장애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셔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겠다. 저희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인이 수단과 방법을 좀 가리지 않고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찾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방법은 이분은 이미 별거를 하고 계셨어 가지고 집에 도청장치 녹음기를 설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남편의 차에 GPS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GPS를 설치하고 본인의 남동생을 시켜서 남편의 차에 임의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블랙박스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이제 세 가지죠. 크게 하면 세 가지인데 남편의 집에 이미 떨어져 있는 남편의 집에 임의로 들어가서 녹음기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차량이 남편의 차에 GPS를 설치하고 세 번째는 남편의 차에 임의로 남동생을 시켜서 들어가서 수색하고 블랙박스를 취득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랑 논의가 전혀 없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증거는 수집하셨어요. 외도의 증거는 수집하셨으나 첫 번째 녹음기를 설치해서 거기에 상관형이 자주 오니까 녹음파일에 서로 성관계하고 대화했던 다 녹음이 됐어요.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죠. 그리고 이미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집에 임의로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임의로 GPS를 설치한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생을 시켜서 차에 임의로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블랙박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자동차 수색제와 절도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 다음에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 이런 것들을 재산분할로 다 청구해서 거기서는 본인이 유리하게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증거도 취득을 적용을 해주셨어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형사로 고소를 했어요. 이 모든 제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 단계로 갔습니다. 지금 제가 제명이 3개가 적용됐죠. 그러다 보니까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위법하게 증거를 과도하게 수집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형사소송 당한 거 형사고소 당한 거 에 대한 대리도 같이 했었는데 형사사건은 워낙 행동의 불법성이 강하다라고 판단해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지양 하셔야 되고 상대방한테 직접적으로 자백을 얻거나 아니면 통화로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열려있는 폰에서 문자를 보거나 그것도 내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 예를 들면 비밀장치가 있는데 비밀장단장치가 있는데 내가 이미로 열고 들어가면 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도 사실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미행을 해서 아니면 가족을 동원해서 미행을 해서 스킨십을 하는 사진을 찍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주 찾아가거나 스토킹처럼 하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이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백을 받거나 미행을 사진 정도 찍는 것으로 하시고 열려있는 휴대폰에 정보를 가볍게 취득하시는 정도는 가능하나 그 외에는 지양하시고 소송을 통해 남편의 계좌 아내의 계좌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출입구 사무소에 여행을 갔던 출국 이런 내역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서 또는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